안녕하세요. 추영입니다. 오늘은 2-2절에 있는 상수 개수를 갖는 제차성형상미분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볼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기본적인 선형상미분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봤다고 치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꼴인 개수들이 모두 다 뭘로 돼있는 상수의 개수로 돼있는 제차성형상미분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볼거고 나중에 개수들이 상수로 돼있지 않은 오일러코시 방정식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해볼거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은 상수의 개수를 갖고 있을 때는 제차성형상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개의 제차상미분방정식의 폼이 y2'플러스 pxy'플러스 qxy는 0이라고 하는 것. 이게 0이기 때문에 제차하고 0이 아니면 비제차를 얘기했죠. 이런 식의 꼴이 우리가 제차상미분방정식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뭘로 돼있는 것? 상수로 되어있는 이런 수를 우리가 상수 개수를 갖는 제차성형상미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은 해의 형태를 대충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1개의 상미분방정식을 보시게 되면 y'이 y'플러스 a y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y의 값이 대략적으로 exponential-ax라는 폼으로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 똑같이 우리도 상수 개수를 갖는 제차성형상미분방정식도 예처럼 exponential-a의 x의 폼으로 가려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 y의 폼을 y는 exponential-x라는 폼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가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집어넣게 되면 우리 우선은 y'은 어떻게 했냐? y'은 exponential-a의 lambda-x가 있는데 얘를 미분시킨 lambda가 앞으로 빠질 것이고 y의 2'시키시게 되면 우리가 lambda에다가 exponential-a의 lambda-x가 있는데 얘를 또 미분시킵니다.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들을, 이 3개의 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준형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표준형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얘네들은 exponential-a의 lambda-x를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거는 lambda의 제곱이 되고, lambda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두 번째 거는 a의 lambda가 되고 플러스 b의 값이 는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든 지수의 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 가능해서 우리가 lambda에 관한 식 lambda 제곱 플러스 a의 lambda 플러스 b의 값은 0이라는 식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lambda로 구성되어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특성 방정식이 우리가 캐릭터 리스트 이큐에이션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근을 우리가 특성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특성 방정식의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 안에 있는 이거에 대한 판별식 있잖아요. 판별식인 a 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b가 있는데 그 0보다 크기라면 우리가 뭐죠? 두 개의 실근을 갖는 두 개의 실수근을 가질 거고 판별식이 0이 되어버리면 실이중근, 한마디 이중근이 갖는다고도 확인할 수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복소수인데 걔네들이 양쪽에 플러스마이너스 알고 있는 공액복소수근이거나 아니면 현례복소근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현례복소근도 같은 말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식의 3가지에 관련된 우리가 근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수의 개수를 갖는 제차성형상 미문방도식의 폼이 되는데 그럼 저희는 얘네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상수 근의 종류가 어떤 것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성근 자체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성근 자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첫 번째 게 당연히 lambda1이 되고 두 번째 게 lambda2가 되면서 얘네들은 갖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폼이? 이처럼 exponential의 lambda x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자를 y1의 exponential의 lambda 1 x y2를 exponential의 lambda 2 x라고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시면 되죠? 먼저 1차 독립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1차 독립인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exponential의 lambda 1의 x의 값은 k의 exponential의 lambda 2의 x라고 잡으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 식을 나누게 되면 exponential의 lambda 1 마이너스 lambda 2의 x의 값이 바로 k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보시게 되면 이 k는 이제 고정 상수라고 하죠. 고정 상수? 고정 상수인데 우리가 lambda 1하고 lambda 2가 안 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값은 0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매번 변하는 유동 상수이기 때문에 k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들의 근자치는 어떻게? y는 c1의 exponential의 lambda 1의 x 플러스 c2의 exponential의 lambda 2x라는 폼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에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